이번 영상은 저희가 가하는 모든 피해가 1로 고정이 되는 야생에서 드래곤 잡기입니다. 바로 가시죠. 때리면은 이렇게 때리면은 주는 모든 데미지가 0인 그런 세상이야. 0이야? 1 2 1 1 1 1 appelle다 보면 죽긴 해 1에 고정 피해가 들어가 어.. 하튼 이 상태에서 야생을 해서 드래곤을 잡을 겁니다 빠르게 끝내려면 일단 마을을 찾아야 돼 어차피 마을 찾긴 해야 돼 우리 침대로 잡아야 돼서 드래곤 맞아 마을이 있어야 되긴 해 있는 힘껏 내려쳤으나 너무 무거워 제대로 내려치지 못했다 야 맨손으로 쳐 이거 쓰레기가 있냐 이거 크리티컬도 데미지 없을 거 아니야 어 맞아 그냥 모양뿐이지 에이 나 그냥 연타 때리는 거 어 뭐야 야 은근 레전드로 잘 들어간 게임이지? 뭐야 연타하니까 그냥 금방 죽는데? 어 야 연타 오히려 좋아 어 야 이거야 이거야 오히려 쉬운데? 에이 금방 날먹하고 퇴근하자 어 이거야 이거요 어 뭐야 레전드 날먹 콘텐츠냐 이거 레전드 날먹 콘텐츠 오히려 좋아 진짜 역대급인데? 좋은데? 어 말 샀다 말 샀다 레이스 오 마을 여기 집 완전 많다 얘너라 내가 버섯 썸으로 왔어 버섯 썸 왜 갔어 쟤는 야 오히려 줘 먹을 거 무형공 그 그러네 아니 근데 얘들아 내가 못됐어 왜? 여기서 할 게 없어 어 요만풀 아니 여기서 하는 거 나쁘지 않는데? 야 너네 여기로 오면 안 되냐? 마이너스 133에 마이너스 1100 나 마을이야 나 지금 마이너스 1100에 400인데? 우리 지금 되게 멀리 떨어졌구나 서로 마을로 와 나 지금 마을이 마이너스 700에 700임 아 너무 먼데? 너무 먼데? 나는 그냥 건실 해야겠다 이 근처에서 지옥을 넘어서 와 어 지옥 가 지옥에서 만나자 우리는 어 그러자 어 마을이다 발견했어 지금 근데 야 이거 침대로 잡아야 돼 호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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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굴내면 저 디미지가 일찍 지나갔는데 셀츠를 때려버렸어 그냥 총조처럼 해 해 해 해 임마 하하하하 아 언제 잡아 이거? 백디 때려야 되는 거 백디 때려야 되는 거 아이씨 이거 나 침대를 깨고 야 여기 침대 너무 많아 다 깨? 안 올수록 좋아 대력은 침대로 잡아야죠? 아 근데 또 모르겠다 야 이거 침대 데미지대 그대로 들어가겠지? 안 들어가면 뭐.. 안 들어가면 자러 갈거야 나는 서렌치고 자러 가야지 어 자러 가야지 엔더진즈는 주면 거래로 할건가요? 모르겠어요 거래도 나쁘지 않긴 해 아 실팜 그래 실팜 아 그래 그래 실팜 아 그래 그래 실팜 아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실은 누가 바꿔주냐 에메랄드로? 그 화살재 조인 화살재 조인 아 또 또 얘야? 어 아 또 당신입니까 또 아니예요 화살재 조인 야 아버지 이게 수단도 화살재 조인 오늘이야말로 진짜 스피드런이 뭔지 보여주는거야 그냥 그니까 레전드 스피드런 가는거야 그냥 오늘이야말로 오늘밖에 없어 진짜로 진짜로 오늘 이 동굴은 날 먹는데 진짜 이거밖에 없어 진짜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저기 내가 봤을때 이게 제일 쉬워 딴 데를 그냥 이동하자 이동하자 여기 뭐 먹을거 다 구했으면은 이동하자 야 나도 동굴 찾을래 라고 하니까 나와주는 동굴 어? 오 레전드 동굴 발견 오우 쉣 오우 아 척 야 제트 좌표를 처음 넓게 갔는데 어떻게 동굴이 하나도 없어? 아 동굴 뭐 나오겠지 어 나오겠지 우리 동굴 나올 때까지 안 멈춰 그냥 제트 좌표 그냥 산만까지 가 야 이쪽 방향으로 쭉 가 절? 엉? 응? 어? 뭐야 이거 매비 뭐야 이거 매비 왜 이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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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재 민재 봐봐 야 봐봐 어? 내가 사라져볼게 어 그래그래 야?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어? 폭 cub 아zier 난 쩉됐어 그냥 자자 일단 살 아이 빨리 자라고 왜 들어왔어 빨리 나와 ischer 너 이루 넣어 너 이루 넣어 다시 나가 다시 나갔어 나 야 나 일어나지지가 않는다 에이 기다려봐 나 벽 느끼는 중 야 썩아 터졌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 디도스야? 또 상우야 이거? 또 상우가 이거 서버 인원 초과됐네 그니까 오 야 백스업 됐어 근데 크지 않아 맞아 크지 않아 어디로 됐는데? 내려서 앞으로 가 우리한테 빠꾸는 없어 무조건 동굴 날치까지 이리로 가는거야 그냥 언젠가 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 구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동굴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숭이를 타적이 앞에 앉혀놨을 때 셰익스페어의 그걸로 하나 써낼 수 있다 그랬거든 무한 원숭이 정리 무한 원숭이를 무한번 만져놓는거지 어 그치 언젠가는 키보드를 랜덤으로 두들기다 보면은 이게 조합이 된다 셰익스페어의 소설책이 완성이 되는거야 그치 언젠가는 완성이 되니까 극악의 확률이더라도 그게 가능은 해 솔직히 가는거야 가는거야 이제 다 철 들고 있는데 우리 봐봐 아직도 철을 못들었잖아 페이 오오우 때리지마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 쥐댔다 오 쥐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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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걸 켤수 있을까? 레전드 5대의 클러치 음타야 야미야미 동굴이 왜이래? 올라가야겠다 저길로 가볼까? 동굴이 왜이래? 동굴이 왜이래? 뭔소리야? 이게 안되네 얘들아 나 레전드 다이아 부자야 이러면은 그냥 얘들아 나는 올라갈게 너네 용암플 어딨냐 얘들아 내가 책임지고 블리즈 잡고 올게 우리쪽으로 와 지옥문이 여기있거든? 여기가 200에 3000이거든 아 오케오케 많이 모르긴 한데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잉여야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지금 우리가 약 50분정도 했는데 왜 잉여야 아직도 동굴이 안나와 동굴이 뭐가 없어 아니 3000좌표 이동할때 동굴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단 하나도 안나왔어 일단 레전드 눈빨 아우 씨들아 지옥에서 보자 오오 얘들아 내가 포테리스를 찾았어 어쩌라 찾았으면은 열심히 권실하게 해 아니 찾으면 뭐 어쩔건데 우린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과적인 놈들 오오오오 하나 나왔어 잡을만해 힘들긴 한데 이게 나름 괜찮아 오야야야 영원풀이다 나 이거 지옥으로 갈게 오야 엔더맨지형인데? 포트리스 어딨는데 마이너스 238에 93 야 너네 좌표좀 불러줘 민재랑 적어주지 않았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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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뭐야 이거? 뭐야 너네 뭘 해놓은거야 왔니? 어 왔어 nou 야 일로와 마을 이제 마을이 있어? Mak ass 아 mud bereit o 야 너 먹을거 좋아 잠깐만 야 아니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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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거야 이거 뭐야 됐다 됐어 모든게 완벽해진다 모든게 계획대로야 이 새키 혼자 존나 많이 먹고 있었네 니가 죽었잖아 이거는 근데 몰라 이건 안되지 이건 안되지 야 이거 너네가 용암 까는거도 데미지가 1로 들어온다 형님 침대도 해봐 이루야 이루야 죽어봐 어 침대 데미지 그대로 들어가겠지? 안 들어가면 잘 오갈거야 나는 잘 오가야지 X댔어 레전드 난이도였어 쉽다고 금방 끝날거 같다며 아 있네 여기 여기 아 나 템좀 줘봐 뭐가 없다니까 다이아 아예 없어 지금 그러면 어 나 0개야 아예 없어 너 방송보고 있는데 다이아가 있네 너 인벤에 왜 하나 있냐 하나는 왜 있냐 그러네 있네 하나는 왜 있냐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하나가 있는것도 말이 안돼 사실 떨어지면 한꺼번에 떨어지잖아 그게 탔으면은 하나 모이잖아 그래 왜 어 어 어 야야야야야 어 어 아 이거 피엘도 이거 결국 데미지 주는 명령이라가지고 퀴미지 1등하니까 안 썼네 야 이래야 사건의 전말이고 퀴미니야 퀴미니 퀴미니가 나한테 절감했을 때 죽어 이게 무자가 생겼잖아 유리야 태нев zumindest 무자가 생겼어야 한 clarified 어디가 한꺼번에 웃기 핸하하핸하핸핸했 퀴미니가 들어와 아 일단은 실 북서기를 만들어 어 된다 된다 오케오케오케 마을에 3명이 붙어있을게 아니라 내 쪽에 좀 붙어야될거 같은데? 그럼 내가 갈까? 어 니가 와라 먹을거 좀 챙겨가지고 와라 어 이 이름이야 이 맘아이야 일단 포트리스 가자 여기야 빨리와 빨리와 여기야 여기 오 아니 이거 이거 그냥 아니 그냥 맞짱을 까자 여기 맞짱을 까 그게 맞아 아니 그냥 여기서 맞짱을 까자 그게 맞다 오케오케오케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안나오냐 왜 안나오냐 기다려봐 ㅋㅋㅋㅋ 하나 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몇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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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3 나 하나 일곱 개면 되는거 아니야 14개?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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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살찐해 탈출해 탈출해 오케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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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아 찾았다 찾았다 뭐야 뭘 찾았어? 뭐야 왜 이렇게 늦어 아이 잠깐만 포탈 앞에서 내가 트위스트를 추고 있었게 그냥 그래 그냥 뒤로 일자 길이 쭉 나있던데 그... 나도 그렇게 온거 같긴 한데 잠깐만 어 일자 길이 쭉 나있는데 왜 못 찾냐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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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어 에이 이리와 아유 이리와봐 아유 잠깐만 나가나가 뭐야 이 새끼들 아 가자 가자 아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왔어 좀더 기다려야 돼 정원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맞아 맞아 뭐가 또 안됐어 어 얘네가 어 기다려봐 엔더진주 그거 아직 물량이 안들어왔어 이러고 지금 어이 리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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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오케이 열 스물 네개 오이 투카트 야 저저저저저 야 가자 가자 고기맨 내려와 가자 잡으러 가자 야 나 찾았는데 얘들아 어딨어 잡혀가 어딘데 마이너스 200 1800 어 밑에 확실해? 봐봐 어 자 갑시다 어 뭐야 뭐야 바로 나오는데 아 뭐야 바로 나오는데 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나 하나 부족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빨리 와 빨리와빨리 אח ved cake large 하 steam 아이고 씨 못 느껴지는데 배열 Defaked ầnケ 알 잡아 잡아 그렇죠 Ya 두rick댔리니까 쯤나빨라 댓댔리니까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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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잖아 잇스 cone 고맙다! 아 몰라 몰라 됐어 했어 아 좋았다